오늘 법사위에서도 하루종일 이태훈 참사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입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황당한 주장이죠? 이 황당한 주장 서울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교통방송의 진행자 김어준 씨가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또 김어준 씨가 주도해서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빨려들어가고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김어준 씨나 황훈아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비극을 정치권이 활용해서도 안 되죠? 악용에서는 그렇죠? 무엇보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도 아니고요 사실도 아닌데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지금 빨려들어갔어요 그렇죠? 전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가세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하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은 황훈아 의원을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황훈아 의원을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실관계에 황훈아 의원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그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라는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정부에 질의를 하고 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사실과 다른 오해라면 정부 부처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오해라는 점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국회 구성원인 황훈아 의원에게 그 내용의 질의하고 무관하게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황훈아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국무위원이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업적인 음모론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만듭니까 저는 이거는 예결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엄중히 경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께서 제가 최근에 법사위 진행 과정에서 위원장님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봐오니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비롯해서 사실 확인이 안 된 여러 가지 사안으로 굉장히 가십성인 논란에 많이 소요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예결위장에서 황훈아 의원을 향해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셨다면 여러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 맞지 않는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과정에 아무리 그것이 본인의 뜻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는 것은 배현진 의원의 말씀대로 매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회에 와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 심의를 받는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향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것은 배현진 의원 말씀대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사자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10시니까 10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석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차 Prüf 5차 3차 10시 20분에 접근